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경북 일부 지역은 오후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26도, 경북은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젯밤 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성군 지역 농경지 75헥타르가 침수됐고, 구미시 양포동에 저지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아침 추가 피해가 있는지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비정규직 170여 명 가운데 1차로 43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이준석 씨. 지난 2016년 11월부터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쓸고 닫고 했는데 소속은 청소용력업체,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이씨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말 그대로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공단 직원과 같이 건강검진과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 불안 해소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본인도 일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쁘고 만연 즐겁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맞춰 파견 용역노동자 174명 가운데 86명을 1차 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계약이 끝나는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43명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명 안전과 밀접한 전문 기술 용역 분야인 정비와 방사선 안전 담당 노동자 88명도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협의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른 시래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단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3월 자연환경해설사 등 25명을 정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순조론 것만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5,300여 명인 한수원은 6개 분야 가운데 절반은 아직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만 5천여 명.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과 대상 조건 등을 놓고 노사 간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폭우와 태풍은 지나갔지만 습한 공기로 고추밭 곳곳에서 탄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는 탄저병에 전염된 고추 과실을 제거하고 전용 약재를 수확 일주일 전까지 열흘 간격으로 3번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된 곳에서는 물빼기를 철저히 하고 쓰러진 포기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 업체 28곳이 대구시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과 6월 시멘트 제조업과 금속 주조업, 건설공사장 등 7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이징 22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1곳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계산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 생산 중단과 관로 사고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비해 불로 3거리에서 복현 5거리까지 1.7km 구간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운문대 물을 사용하는 고산정수장과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문산정수장을 연결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이 구간 차로 한두 개가 부분 통제된다며 우회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시가 오는 27일까지 안동을 소재로 한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들려줄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최대 3,300만 원의 창작 지원비와 다음 만화 속 세상에 8개월 이상 연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동을 소재로 한 웹툰은 2013년 재비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귀신이면 어때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만화로 제작돼 인기를 얻었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